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우리가 학습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리즘하고는 더 다르게 학습방법이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겠지만 이해가 안된다면 결국은 암기를 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 플러스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발생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모든 내용의 기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챕터 1의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용어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와 이해 위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와 어트리비트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학습을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한 조직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다수의 의용 시스템 혹은 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통 즉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되고 저장된 운영 데이터들의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고 공용 데이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셔널한 데이터 즉 운영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즉 진화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던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즉 콘텐츠에 의한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부분을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서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요소를 뜻하는 거예요 DB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든지 정보 단위와 같은 현실 세계를 대상체로 해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의 대상이 그 다음에 서로 구별이 되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의미하는 게 엔티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을 개체로 표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체는 하나 이상의 어트리비트 즉 속성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트리비트라고 하는 속성은 개체의 특성이나 혹은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비유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개체가 되고 이 홍길동의 성격이 온순하다 그러면 이 온순하다는 성격이 하나의 속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는 릴레이션을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개체 즉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릴레이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은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 또는 속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관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 즉 릴레이션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대1관계, 1대n이라고 하는 1대다관계, n대m이라고 하는 다대다관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는 요소와 요소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소와 요소가 1대1로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요소가 여러 가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1대다관계 또는 다대다관계 요소가 서로 각각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1대1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의 요소가 한 가지로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1대1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다관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소가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1대다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대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개념에서 확인을 했듯이 개체와 속성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기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매기지먼트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례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DBM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BMS의 특징은 중복성과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DBMS가 등장을 한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의를 하고 조작하고 제어하고 즉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나 의용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DBMS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DBMS는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DBMS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속성은 하나의 데이터가 삭제 또는 변경이 됨으로써 다른 데이터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영향을 받게 되는 성질을 뜻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2, 3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종속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의미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변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복성과 종속성이 DBMS의 등장 배경이에요 중복성과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오류가 하나도 없이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한 데이터를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행수어 제어라는 의미는 동시에 병행이 동시에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어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 그래서 무결성과 병행성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BMS의 세 가지 필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세 가지의 필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저장될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생성하는 기능이 정의 기능이고요 조작 기능은 정의한 즉 생성한 DBMS를 조작하기 위한 기능이 조작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에 따라서 갱신, 업데이트 한다든지 인서트 삽입시킨다든지 델리트, 삭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조작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제어 기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과 병행 수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제어 기능 그래서 DBMS의 세 가지 필수 기능은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BMS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중복성과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표준화 구현이 가능한 게 DBMS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로 운영이 되고요 자료 처리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백업과 리코벌리라고 하는 희복이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가 파괴가 됐을 때 회복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BMS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백업과 리코벌리 회복,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MS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와 구성요소 및 제약 조건 등을 정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 관리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기능이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분을 해보면 DDL이라고 하는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어는 데이터, 디파이네셔널 랭기지에 가지고 말 그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즉 생성하기 위한 기능이 정의어라고 하는 DDL이에요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조작어는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갱신한다든지 삽입한다든지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조작어고요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하는 DCL이라고 하는 컨트롤 언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이라든지 병행수행 제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보호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제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세 가지 정의어와 조작어, 제어, 즉 DDL, DML, DCL로 나뉜다는 거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스키마는 우리가 내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스키마라는 의미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볼 때는 사용자 관점에서 본 구조를 나타내고 사용자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형태를 스키마의 논리적인 구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구조는 저장장치, 즉 하드웨어의 관점에서 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물리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기계 처리에 맞는 형태로 구분이 되는 것이 물리구조 그래서 스키마는 좀 전에 봤듯이 내부, 외부, 그 다음에 개념 세 가지의 스키마로 구분을 하는데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즉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물리적인 구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으로 정의한 것을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스키미라고도 명칭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저장장치 관점에서, 즉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본 구조가 내부 스키마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가 내부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즉 사용자 관점에서 본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한 부분에서 본 논리적 구조를 의미하는 게 외부 스키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스키마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스키마를 뜻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뜻하는 거고 외부 스키마는 전체에서 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 외부 스키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키마의 구조를 보면 외부, 개념, 내부 세 가지 스키마들이 각각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서 논리적인 구조냐, 물리적인 구조냐를 나타내는 것이 스키마의 일반적인 구조 형태예요 그 다음에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B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원에 대해서 기획하고 통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해서 DBMS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줄이면 DBMS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DBA의 역할 같은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은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마찬가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권한 부여, 즉 사용자들한테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과 리코벌리라고 하는 회복 절차를 수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무결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을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어플로케이션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머가 응용 프로그래머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좀 전에 역할까지 알아봤듯이 우리 데이터 어드민스트레이터에서 정보 관리에 책임을 지는 경영 분야의 고위직으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라든지 보안 또는 설정의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 정보의 가치라든지 무결성과 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자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라든지 구조라든지 접근방법, 보안, 권한 모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데이터 관리자라고 하는 D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 관리에 책임을 지는 경영 분야의 고위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나 보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B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데이터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나 무결성과 어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이 데이터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A와 DBA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스키마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 다음에 DBA라든지 이런 각각의 역할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두에서도 제가 학습 방법을 설명을 드렸듯이 EF 플러스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를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타이틀을 생략을 하고 괄호로 제시를 하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 괄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을 비워놓고 속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으면 이 설명이 무엇을 설명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괄호 메꾸기를 절대로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모든 개념에 대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해와 암기를 병행을 하셔서 학습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일반적으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보면 상당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어렵다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실질적으로 치룬 학생들도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해 드리는 학습 방법을 이용을 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많은 점수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봤던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 언어, 정의어, 조작어, 관리어 이런 세 가지 언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플러스 암기를 해주신다면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시험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듯이 이해와 암기 위주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